한참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 인정 드디어의 시즌을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 잘 준비하셨을 때 인정 인정 5심 안으로 인정 잘 지내셨어요. 마찬가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많은 경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공평해 주셨습니다. 저희 선수들에게 이렇게 경연차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벽에서도 이렇게 팬들께서 이렇게 현지 캠프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게 아마 처음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도 이런 예습이 있을 수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함께 잘 우리 선수들 많은 응원을 감겨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춤을 출발할게요. 8번 정말 청첩을 당해서 한 번 춤을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다시 좀 바꿔서 해서 바꿔서 시작! 이 카메라 불러간 줄 알았어요. 엄청 고생해. 아이쿠. 컵 잘 파악해. 이쪽으로 돌릴까요? 조금씩 더 나고. 대신 더 맞춘 때 이때 그렇게 했을 때. 안 돼 보여줘요. 어우 깜짝아. 손을 돌려주시면 리필을 들고 계시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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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